스무디를 2개 사면 하나지는 50% 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사는 거는 6,500원이에요. 정말 저렴하죠. 제가 또 한 망고를 좋아합니다. 80배에서 스무디로 망고가 나는데 이제는 분옥하지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. 맛을 봐야겠죠? 오리지널 블레이즈에다가 위에다가 망고 스크립을 덮은 거예요. 아주 달지도 않고 맛 괜찮은데요? 그때도? 망고 스크립 빠졌어요. 이건 먹어봤고요. 그리고 점령이